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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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는 예뻐 자리 자리 더 좋아 자리가 겁나 좋아 이게 백자당이란건데 양파, 당근 소고기 약간 들어가있네 맞추지 않아 짜장면 맛인데 검은색 맛만 빠졌어 짜장면 맛이 살짝 나는데 검은색 순장의 맛이 없는거야 맛있어 먹어봐 역겹게 생긴거 치고 일단 소스 맛있는데 그치 생긴게 역겨워서 그렇지 음 짜장면 맛이 약간 나잖아 소스에서는 짜장 맛이 전혀 안나 근데 면을 먹었을때 그게 조금 있네 괜찮네 백자당이 약간 좀 살짝 먹다보면 느끼할 수 있고 자 짬뽕 나왔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 국물을 보면 딱 3건 나와 그치 게도 들어가있네 8,000원치고 괜찮은데? 9,000원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 맛있어? 짬뽕이 예희가 발라 예희가 바른 맛이네 예희가 바른 맛이네 갈비 존맛의 조합 잘화rites 맛있지? 공화춘 짬뽕이랑 비교가 안되는 말이에요 아 진짜? 해산물 향이 확 뭐야 공화춘 Canada와 달라 맛이 진짜 비교가 안되네 저기는 그냥 홍콩 반전 맛이야 그냥 아 여기? 예 진짜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이야 이 국물이 국물이 해산물이 좋은 거 들어갔어 응 중국산이겠지 뭐 안그러니까 25,000원짜리 깐풍기 근데 사실 25,000원이면 색깔은 구분해요 근데 나는 맛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깐풍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진짜 맛있어 난 무조건 탕수육이야 깐풍기 먹어봐 그냥 닭강정인데 어? 그냥 닭강정인데 그냥 닭강정이라 하면 되지 뭐 어렵게 깐풍기라고 얘기해보시네 아니 소스가 다르다니까 똑같아 닭강정 소스야 맛이 뭐 없고 맛이 없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그냥 깐풍기 맛은 아니라는 거죠 먹어볼게 이 집이 안 맵네 별로 맛있긴 맛있어 닭강정이야 닭강정이야 닭강정이지 닭강정인데 소스가 달라 달지가 않아 소스가 매워 약간 맵고 근데 맵지도 않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막장정 맛있어 그리고 감사합니다.